네, 녹화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네, 2014년 12월 11일, 오, 10시 56분 어, 랭킹 딱 한 판만더 할게요. 딱 한 판만더 하고, 오늘 방송 끝. 뿜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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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빡세다. 친구, 어? 친구예요, 친구. 이 빡세다. 음, 아따 빡세구 마잉. 농담이고? 이름이 저거랑 비슷해가지고. ículo 1 궁금하려구요 모형 꼴나 bunlar 으어어 아우 어흐어 쳐 으억 으음 으어어 으으aaaa 으wire 나나나 이거 설명이 바뀌었나 흠! 그대로네 미드 나 Caesar? 음 못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아 어려울 텐데 미드 나 Caesar? 좀 많이 어려우실텐데? 아 상대는 또 심겨 빵테인데? 뭘 좀 쐈으면 좋겠는데? 뭘 좀 쐈으면 좋겠는데.. 그럴따 뭘 쏠까? 아 뭐하지 근육 이거 해? 짠 나를 할까 나를 할까 나를 할까요? 진짜 뭐야 이거 아.. dependent 아.. 으흐아 갱합시다 아 이거 제 친구 목록이 안보이네 아 시작했구나 음..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으아앍 tú어어어어어어 간판만 합시다 정말 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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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간판 합시다핀이나 그나마 놓았다 앰 58 04 나 wp 허안 도 extran than 도블드 도블드 도드 도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자료만 옛날 게 더 멋있던데 자료만 너무 아저씨야 이제는 옛날도 아저씨긴 했는데 별로야 지금은 아저씨야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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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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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잘하는거 음... 근데... 불치가 아마 좋겠죠 어... 말파니까 휴구 소리 그럼 나 AP 갈까? 그럼 나 AP 갈까? 폭디리긴 한데 폭디리기는 한데 쾅핍핰 흐흫 극혐 AP라 기대해봅시다 얼마나 극혐으로 갔었나 한번 후기 한번 봅시다 극혐 아니기만 해봐 응 이거 다 그거죠 이게 사슬가못 어... 트리스타나 지금 괜찮긴 한데 옛날 것 옛날 거 괜찮았나? 기억이 안 나네? 옛날 게 없었더라 근데 복장은 옛날 게 더 나은 것 같애 응? 지금 바뀌는 일러스트들이 다 이런 느낌? 진짜 다 다 이런 느낌이니까 뭐 아이고 이쁘다 으음 으음 따다다다 등 아무튼 이걸로 오늘의 마지막판입니다 이게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둥둥둥둥 자 달려 달릴 준비 달릴 준비 달려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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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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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존맛 죄송합니다 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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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 추 추워 앙뚜뚜 아 앙뚜뚜 와 데미지가 50밖에 안돼 공격력이 와우 아주 멋있네요 환상적이에요 판타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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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어느 또를 들고 계시네 동그랑 방패 안 어울리는 조합이다 아 얘부터 먹자고? 어어 그렇지 근데 시 시간 때문에 여긴 좋을텐데 아 비싸구나 똑같구나 그냥 빠져빠져빠져 어차피 워윙은 저거 정글 도는 속도 빠르니까 괜찮겠죠 와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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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후 역시 스타같이 이렇게 쏜 느낌이 있어야 돼 으응? 아까 코르키 할때 좀 답답했거든요 솔직히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거일수도 있기는 한데 답사평은 어쩔수 없었어요 와 나 CS 겁나 못먹는데? 아직은 랩이 적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 밤에 지내줄 음흠흠흠흠흠흠흠흠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롱끌 나오지를 않네 연락 으쌰 빨리빨리 피해야죠 아이고 왠지 모르게 나 빡게임중이네 나도 모르게 빡게임중이야 이은 나도 모르게 아 근데 이거 진짜 나 왜 빡게임하고 있냐 막판이긴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이제 방어막이구나 저거 뭐냐 응? 저거 소나 실이 방어막도 섞이네요 몰랐네 언제부.. 언제밖였던거지? 원래 그랬나? 소나를 하도 안한지 오랬으니까 모르겠어어 정말 좀 쐈으면 좋겠어요 뭐를 쏴? 똥 쏴? 봐봐 아이 참 답답하다 진짜 마스가 답답해 답답해 넘넘 답답해 어? 타거리 점점 넓어지는구나 다행이다 타거리가 점점 길어지는게 느껴지고 있어 휘우 빨리 좀 더 넓어주면 좋겠다 진짜로 응? 와장창 늘어나면 좋겠다 이 세상퓨까지 이 세상퓨까지 이 세상퓨까지 이 세상퓨까지 달려라 하니 진짜 빡개미네 누구하나 양보하고 있지 않아 어디 쟤 몇개 먹었어? 41개? 나보다 좀 더 먹었네? 저보다 CS를 몇개 더 먹었네요. 우씨 감히 하긴 제가 CS는 저보다 먹기는 좋은 스킬들이긴 한데 그래도 기분이 별로다 아 이거 빨리 국 나오면 좋겠다 빨리 국 나오면 좋겠어 랄라랄랄라 이대로 BF 바로 나오나? 이대로 BF 나오면 좋겠어 그냥 정말 아 그러면 저 말을 들걸 그랬나? 쓰읍 아 쟤들 회복이 있어가지고 이거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국쿵 나온다 해도 솔직히 어? 롤은 패기인데 응? 누가 더 패기도 치는지 더 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쓰읍 모르겠네 와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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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쉽게 스킬로 뭐 짤짤이를 날리긴 한데 CS는 정말 열심히 먹네 쟤 진짜 진짜 그냥 들어오면 좋겠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네 하지만 엇 엇 엇 엇 흐흐흐 화장거리까지 다가가죠 어머나 어머나 아아 아 아깝다 회복이 있다는걸 깜빡했어 회복이 있긴 한데 아아 진짜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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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번개 뭐야 에이씨 몰라 경타라 귀찮아 아 아잠시만 무시한 벽칠한거야 일칠 아 쟤네 일킬시켰네 결국 으음 으어묵 으음 으으응 괜찮아 나도 이제 라이а 짜여 쓰러트냐 내 뭐 했어요?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될거야 아 잠깐 템 좀 더 잘 나왔어 지금 심형타까지 나왔어 와 진짜 속상해 너무너무 속상해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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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... 이거 복 좀 한 번 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으으으읏으읏 Berg 나나나나나나 음? 빵테 졌어? 제이스한테 졌어 빵테가? 아 이거 참 좀 불끝놀이 보고싶어요? 아 참 흠흠흠흠흠 뚜두루두뚜 와봐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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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밉시다 빨리 밉시다 지금이 기회에요 지금이 기회에요 지금이 차 그래들이 쉽지는 않겠지 나나나나나나나 아직 깨다가 오는 나나나나나나 흐르는 아래들라 울고야 어이마 롬 어.. 이제 가서 일단 피바라기를 사옵시다 피바라기 여보게 피바라기씨 만나서 번가워요 쭈루루루루 잠시만 가렌 저거 지나? 아니지? 설마 리븐한테 가렌 지겠어? 와.. 왔다 빠르구만 아 기동력이구나 쟤 으흐흐 가 가 어디가냐 음.. 흐흐흑 으을.. 으흐흐흑 흐흫 흑 음.. 음.. 어.. 말파가 어디갔지? 말파시를 찾아 너의 가슴에 아아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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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불꽃놀이? 아니 그딴 거 필요없어요 아 아 누궁 그 죄송잉 죄송잉 아아이 궁인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궁이 없어 크으 으음 여고를 사라고? 여기 난 더 좋아 3위일체가 도망가기 더 좋아요 난 그래도 3위일체를 갑니다 3위일체 뚜컥뚜컥뚜컥뚜컥뚜컥뚜컥 멍멍한 루시안이다 아 이거 재밌네 재밌구만 나 맞출려 한거야 설마 굿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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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절했어요 길을 이거 이대로 좀만 더 크면은 저 이따가 킬 잘 먹겠네요 잘 먹게 좋겠네 응 아 근데 이거 궁쿨탐이 너무 길어졌어 인간적으로 트타 옛날에 한 30초이면은 됐는데 궁쿨이 짧은 캐릭이었잖아요 어 어 트타 나도 하아 옛날에 궁쿨 짧던 그 시절이 참 그립다 궁쿨이 짧았는데 애가 참 잘 뜨는데 뭐야 에헴 떼헷 떼헷 냄 뭘좀 쐈으면 좋겠어요 뭘좀 쐈으면 좋겠어요 똥 내가 불이 응 이런 냄새 냄새 나요 치키치키치키치키 곧 쿵나온다 쿵나온다 곧 쿵나온다 아래에 아 뭐지? 멜파야 너 거기있는거 아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아이고 방어 맞으려 했 음 내 젊은 아 방금 안그렸네 어이 아티마이어 소니라 아 궁크로 50이었어? 어디이 어 아니 유무가 나름 더 편해 아니 스타템 뭐랑 무슨 몰랑 왜가? 타타로 난 날기를 가겠어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저거 잡으러 몇 명이 가는거야 이거 우리는 착한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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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한 우리니 우람한 우리니 입니다 으 흐흐흐 흐흐흐 음흐 중 음 하 어 아 아빠 아빠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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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엄마 2 9 5 4 4 5 5 4 4 4 5 4 5 8 5 죽을라오? 그니까 브론즈 장난하냐? 왜이래 나 실버도 왔다갔다 했던 몸이야 이래봬도 나 골 5까지는 갔던 몸이라고 지금은 브론즈 1이지만 골드까지 승격전 계속했던 사람이야 아 진짜 피곤하다 오늘 설계하고 났더니 온몸이 다 피곤해 졸려 아퍼 아 두통 아 아 아파 진짜 왓더 왓더 요오 어머나구나 으아이 아이씨 리본잡고 점프할라 했는데 아이씨 저런 나쁜 놈들 다른처 나쁜 놈 음? 뭐야? 그냥 얘나 잡지 왜 굳이 한 놈만 때리지 진짜 진짜 한 놈만 먼저 때리지 왜 굳이 신발이나 사자 돈 없다 아 진짜 아니 시즌3 와서 나 고을 5까지 갔었어 왜이래 응? 미안하지만 나 시즌1,2때는 하지도 않았어 아이디만 만들고 응? 이때는 아이디만 만들고 그때는 뭐지? AI만 했지 진짜 거동? 거 미안하네 응? 어 죄송합니다 운이 더럽게 없는 놈이라 응? 오실라오? 오오오오 아파요 야 나 피좀 빨자 피좀 빨자 피좀 빨게 피좀 빨게 피좀 빨게 피가 너무 없어 피가 없어요 피가 너무 모자라 빼 빼 빼 빼 응? 괜시리 갔다가 죽어 오우 오우 제이스 아프다 저거 템 뭐냐 아 관통 갔구나 얘 관통을 갔네 에라이 여거나 다 싸놓자 음 음 음 요거 포탑 뭐지? 저거 레이저 쏘는거 있잖아 저거 질이 센건지 약한건지를 모르겠어 아직도 어?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아니? 웃기지 마라 나 배치 브론즈 5였다 응? 브론즈 5였다 인마 배치고사 나 브론즈 5 나왔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원통했잖아 응? 여섯판인가 이겼는데 세판인가 넷판인가 저거가지고 브론즈 5를 가가지고 이씨 야 나간다 살아라 살아라 살수있어 내꺼 아이 이리올라 이리올라 쭈쭈쭈쭈쭈쭈 쭈쭈 이리올 세요 내꺼 원래 타거리 긴 놈이 뭔거에요 저런거 응? 많이 킬다를 했으면 그만해야지 가린 저놈 응? 아이고 리븐씨 안녕하세요 덱 오랜만에 보고 왔어? 리븐 근데 저건 그냥 컨트롤 잡을수도 있는데 림이 있다면은 자 들어오세요 오셈 오셈 있나 없네 리븐 잡자 리븐 잡자 리븐 자놈 잡아라 유팀 그냥 저건 앞정판 할끌 그랬나 ㄹ 유령 무휘 왜이레 어? 옛날엔 다 유령 무휘 갔어 어? 물론 요즘은 템들이 이것저것 나오긴 했는데 옛날에는 다아 오! 피바라기 가고 유령 무휘 가고 냈어 왜이래 무대도 응? 무대도 나온지 얼마 안됐구만 저거 시즌2인가 돼서 왔구만 엉? 아 리븐 잡고 갈까? 너 뭐하니? 너 뭐하니? 리븐아 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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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쭈쭈유 에이 가네 아이 아깝다 리븐은 저거 킬 제법 많이 먹어서 알찰텐데 응? 시즌2면은 언제냐 나 고딩때인데 응? 리빙때인데 아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근데 이거 투타 왠지 모르게 되게 약해진것 같애 지금 일단 이러고 있는데 약해졌어 확실히 줄었어 응? 뭔지는 몰라도 딜이 잠시만 레벨2인데 400이라고? 딜 엄청 줄었는데? 으흐흐흐흐흐흐 슭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ㅐ흐흐흐 cioè.. 그 누가 나를 으 thermal 샤앞을 소냐 집 좀 가자 돈 많다 32분에 187개이면 되게 못 먹었지 30분에 보통 내가 300개정도 먹는데 250에서 요번에 되게 조금 먹었어 하도 이것저것 돌아다녀가지고 어 어딨냐 무대 포지션 봐라 포지션 솔직히 이제 없어도 돼 포지션 없어도 솔직히 잘 뛰어다니긴 해놔 자 지금 여거를 사마라 675 돈없다 아 이거 멀티플레이 하기 힘드네 왼손으로는 지금 가끔 스티키를 쓰기는 하지만 몬스터 기두리기를 하고 있다 음 무대까지만 가고 이제 관통을 가야지 헤헤 자 몸땡이님 빨리 덤벼라 너네 잘 걸려 너네 잘 걸려 오우 아우 아우 그냥 궁쑤걸 어우 그냥 궁쑤걸 괜히 아꼈다 챗 아께 나 좀 됐네 어 괜찮아 아이 참 딜러를 때렸어야 했는데 무무졌는데 너무 혈안이 됐어 요거는 근데 버티겠네 버티겠네 버티겠어 나는 버틸 수 있어 아이고 야 저놈 잡아라 리븐 참나? 못참네 그래도 막았어 막았으면 된거야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음 약해 지금 그래서 일단 일단 관통 가야돼 탱탱 여기 방어막 하나 이것들 때문에 딜이 잘 안들어가 한놈아 그냥 겨우 덤비면 혼자서 어떻게 하는데 떼거지로 덤비니까 딜 집중이 안돼 딜 집중이 안되 딜 집중이 안되니까 힘들어 진짜 공격을 잡종하고 올리든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것들을 가든가 잠시만 나 공습템 이거 아직 카나구나 이따가 스타틱 하나 가면 돼 스타틱을 가면 돼 스타틱을 가면은 일단 컨트롤은 확실히 좋아지니까 안모빙이 좋아져요 얘는 그냥 뭔데고 해도 빠는게 더 많아 빠는게 더 많아 빠는게 더 많아 헬로 리븐은 쟤 혼자 들어오면 좋겠다 정말 응? 혼자 써 근데 핫하면eu켓다 우 아따 돈이다 정함波기 dah 뭐하니 너 nasa 근데 유령무인은 무빙 때문에 난 이런 수발학줄 아 vere 아이고 죽었다 뭐 미쳤네 미쳤네 어 Making 1분을 안누리네 뭐 오늘 롤 끝 아 오늘 롤 끝 통계 표시나 뽑자 일단